하나.. 둘.. 셋! 아.. 아.. 보디빌딩 보디빌딩 해서 약간 그 사진 포즈 약간 이런 거 좀 따라하기 근데 이거 내가 오일도 준비해왔어요 한번 발라줄게 오일? 맞아 바르는 거야 그게? 응 발라줘야 돼 제가 택배로 왔으니까 제가 지금 한 번 아 고마워 오케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희망한 뿌리내수는 안 돼 아니 아니 차가워가지고 아.. 아.. 아니 왜 꿈틀대 간지 그냥 빡빡 발라주셔도 돼요 빡빡 굉장히 등장 표정 보여줘 표정 아니 뭐 어떡해 표정 보여줘 미친 섹시가 제가 비속으로 잘 안 쓰는데 욕 안하는데 욕하게 만들었다 요양원 같다 움직이 작아서 괜찮아요 빡빡 대추 대추 발로 빨리 아이씨 차 차 나 근데 진짜 이거 한 마디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 너무 다 조심스럽게 아 그.. 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둘 이 정도? 셋 아.. 와.. 차렷장과 호랑이가 좀 움직이네 나 좀 봐 나도 어머 저 코트는 뭐야 와.. 몸이.. 어떻게 울렸을까 그래도 내가 따라해서 나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어? 오빠 내 등근육이 진짜.. 괜찮았어? 어 등근육이 괜찮았어? 어.. 등근육이.. 진짜 진짜.. 아.. 아.. 처음이야 오.. 오.. 이거는 솔직히 내가 어디서 졌냐면은 그냥 까부잡잡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마 그냥 라인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너랑 나랑 왼손 팔씨름 이길 수 있어 하나.. 둘.. 이거 해봐야 돼 잠깐만 나 주목해야 돼 아니 하나.. 둘.. 아.. 불쌍해 어떡해 어떡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형 때려서 미안해 살려고 했어요 어 그건 알지 이거는 좀.. 이거는 달라 강화가 원래 돼 하나.. 아.. 아.. 유연성 좋아졌어 진짜 형 모르는 거야 나 되게 무시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하나.. 둘.. 셋 혜빈 줘봐 형 형 왜 줘? 나 주고 있어 어떻게 줘? 어 줘봐 아 여기 부러진 거 아니 해봐 괜찮아? 준비해 시작 오빠 왜 공중 구향하고 있어? 진짜 세다 너무 세네 진짜 우리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좀 했잖아 유아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유아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 나 근데 보고 싶어 왜냐면 지금 그 표지도 나오셨고 아니 뭘 보고 싶어? 응 보고 싶은 데는 응 랩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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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 박수 랩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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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했을 거 같아 합정이야 랩맨 랩맨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근배틀 한 개씩 때리는 거야? 어.. 어 유연성 배틀 나랑? 응 아니 둘이 풍선으로 머리에서부터 형 허벅지까지 와가지고 내려놓는 게 하나야 준비 시작 시작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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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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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좋아 노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저는 알고 있었어 이거 노잼 반응 나올 거 알고 있었고 이거를 왜 해요 이거를 세게 해도 돼? 네 이겨낼까? 레디 고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둘 하나 둘 어 둘 야 야 자 타임 아니 공기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이거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아악 아악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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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악 안 됐네 야 왜 이렇게 짧게 풀었어 시작 아악 알았지 아악 어 알았지 아악 야 이거 안 돼 오케이 남순 오빠가 보자 한번 해봐 4개 이상 나 아악 해봐라 잠깐만 야 일로 와봐 아 씨 아 씨 아 씨 왜 이렇게 뭔 전신경이 뭐.. 아 안는데 아 아 야 아 아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? 아프다고 했다! 니같은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순이 방송 보신 적 있나요? 여성분들 나오는 거 내가 원래 좀 잘 안 보고 남자 BJ랑 해서 서로 막 까고 저 볼 때마다 맨날 그래요 진짜 여캠도 부럽다 부럽기만 하지 영상을 다 보진 않아요 그냥 부럽기만 하다 아프리카 즐겨보는 여캠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없더라 큰 매력 포인트시네 이 쏘대장님하고 쏘대장님 운동 가르치기 이게 진짜 많이들 부러워해요 저는 이것만 묻고 싶어요 실물 어떤가요? 실물 자체가 영상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의미죠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너 볼 때도 그런 느낌이었거든 보기 전에 보기 전에? 아니 보기 전에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 현상 어떨까 유명인들에게 문자나 DM으로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연예인 말고 유명하신 분들 내 입장에선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지 연예인 그죠 여기까진 모르겠고 아 나는 왜 없지 저도 좀 주세요 근데 뭐 그분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짝이랑 나랑 다른 분은 한 끗 차이야 아니 그 한 끗 차이가 거의 국덩 수준이야 뭔 말인지 알아? 서로 다른 다른 게 그거지 소 대장님은 나한테 섭외를 응했고 형은 안 했잖아 다른 나라야 비자 받기도 귀찮다는 거야 그 느낌이지 베베 자 다음 질문 거기도 말인가요? 거기도 말인가요?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? 나도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이야 검증이 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? 시미켄씨가 오스고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돼요 시미켄 저도 연락 좀 주세요 인증 좀 하게요 왜 마랑이세요? 일단이에요 길어서 어? 머리가 길어서 말 두상 아 오케이 아프리카 유튜브 가서 떡 싸운 BJ들의 대우가 달라졌네 또 달라졌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들 다 똑같으니까 속 보이게 내가 학고다 별거 아니다 그랬던 분이 콘텐츠 진행해보자 이렇게 온 거에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좀 올라오고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또 파투가 나고 막 이렇게 됐던 거 상황들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 사람 말은 또 안 들어봤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맞죠? 맞아요 운동 좋아하는 여자 vs 운동 싫어하는 여자 저는 운동하는 여성을 되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아 진짜요? 의외다 근데 여자로 좀 안 보이는 왜 여자로 안 보여요? 게임으로 보이나요? 경쟁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경쟁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경쟁자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같은 혈척으로 생각한다 어 같은 혈척으로 그치 어 의외 없네 그걸 전제한다고? 응 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세요 와주셔서 여러분들 랑두씨가 되게 잘 도와줬어요 나도 진짜 고맙지 오늘 열심히 하더라고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 유아 너무 고맙고 시간내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악수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유아 고생했다 진짜 오래 기다려줬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 안녕 다들 반겨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 2 Clean Push